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0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책 141쪽이네요. 그럼 함께 보죠. 연습문제 1번 연습문제 1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 Did he went to the zoo yesterday? 쥬는 동물원이니까 그가 어제 동물원에 갔습니까? 이런 말인데 의문문이라서 조동사 did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왔는데 뒤에 본동사를 보면 went가 됐네요. 조동사 다음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죠. went를 고어로 바꿔야겠어요.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2번 In a week는 일주일이 지나면 혹은 일주일 내에 이런 말이니까 당신은 일주일 내에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조동사 will이 왔는데 또 조동사 can이 겹쳐서 올 수는 없죠? 따라서 can을 같은 의미인 be able to로 고쳐줘야겠어요. 정답 확인해보죠. You will be able to skate well in a week 3번 She have to finish the walk before dinner. Hav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주어가 쉬로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닌 has가 되어서 has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have를 has로 고치면 되겠어요. She has to finish the walk before dinner. Dinner는 정찬, 저녁식사 이런 뜻이니까 She has to finish the walk. 그녀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Before dinner. 저녁식사 전에. 즉, 그녀는 저녁식사 전에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has to finish the work before dinner. 4번 He worked hard so that he may succeed.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So that 주어 may는 주어가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 뜻이니까 So that he may succeed.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이죠. 주절의 동사 worked가 과거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may가 과거가 되어야겠죠? might로 고쳐줘야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He worked hard so that he might succeed. 5번 I would like seeing the movie again. Would like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Would like seeing이 아니라 Would like to see 이렇게 써야겠어요. I would like to see the movie again. 나는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I would like to see the movie again. 6번 You need know much about it. Need는 긍정문에서는 본동사로 쓰이니까 바로 뒤에 no라는 일반 동사가 뒤따라올 수 없죠? Need to 동사원형 이렇게 써줘야겠어요. No 앞에 to를 붙여주면 되겠죠? Need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니까 You need to know much about it. 당신은 그것에 관해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정답 확인해보죠. 7번 Does he need to go there? 두 가지로 고칠 수 있는데 일단 need를 본동사로 보는 경우에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o나 does를 써줄 수 있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이 문장에서는 does를 써주면 되는데 need라는 일반 동사 다음에 또 다른 동사 go가 바로 나올 수 없으니까 to go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Does he need to go there?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need를 조동사로 보는 경우에는 need가 조동사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 do나 does를 쓸 필요 없이 need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need he go there 이렇게 되겠네요. 뜻은 그는 거기에 갈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겠죠? need를 본동사로 쓴 정답만 한번 들어보죠. Does he need to go there? 8번 you will soon get used to cook in the kitchen get used to ING나 get used to 명사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죠? get used to cook에서 cook을 쿠킹으로 고쳐야겠어요. you will soon get used to cooking in the kitchen 당신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에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정답 확인해 보죠. you will soon get used to cooking in the kitchen 다음은 연습문제 2번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조동사의 용법들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연습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Can he speaks, speak, speaking English well?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 원형 speak가 되겠죠? Can he speak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습니까? 정답 확인해 보죠. Can he speak English well? 다음 2번 That gentleman isn't, must, doesn't, be an American 일단 isn't는 정답이 안 되고 비는 비동사니까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doesn't나 don't가 필요 없죠. 그래서 doesn't도 답이 아니죠. 결국 must가 답이 되는데 여기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로 강한 추측을 나타내죠. That gentleman must be an American 저 신사는 미국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3번 He will, must, is, have to go there with me is는 뒤에 바로 have to가 뒤따라 나오니까 안 되고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오려면 will이나 must 같은 조동사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must는 have to와 같은 뜻이니까 정답은 will이 되겠네요. He will have to go there with me must의 미래형은 없죠? must를 미래형으로 쓸 때는 항상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다음에 have to를 써서 will have to 이렇게 써줘야 돼요. 뜻은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He will have to go there with me 그는 나와 함께 거기에 가야 할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He will have to go there with me 4번 Jack was, will, could, able to get home before dark Be able to 하면 can과 같은 뜻으로 뭐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was가 되겠네요. Jack was able to get home before dark Jack은 어둡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답 확인해 보죠. Jack was able to get home before dark 5번 He had, must, have to finish the work then 여기는 뒤에 to를 보니까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의 have t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head나 have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주어가 히로 3인칭 단순위가 has to가 돼야 하는데 has가 없죠? 그러면 과거형 head를 써줄 수 있겠네요. 뒤에 그때 당시 이런 뜻의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then도 있으니까 과거형을 쓰는 것이 맞겠죠? He had to finish the work then 그는 그때 그 일을 끝마쳐야만 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6번 You need not read to read this book need는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니까 not 다음에 본동사 read가 원형으로 오면 되죠? 정답은 read가 되겠네요. You need not read this book 당신은 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You need not read this book What to eat가 정답이 되겠네요. You ought not to eat so much 당신은 그렇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You ought not to eat so much 8번 W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정답 확인해 보죠. 9번 누가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까? Mr. 김 does, did, was 앞 문장에 made를 받을 수 있는 대동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made가 일반 동사니까 was는 답이 안 되고 does와 did 중에서 보면 과거니까 did로 받아줄 수 있겠죠? 정답은 did가 되겠네요. Mr. 김 did Mr. 김이 만들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Who made this box? Mr. 김 did Spawn Will Shall we We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Shall we 뭐 하면 우리 뭐 할까요? 이런 뜻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표현이죠. 따라서 정답은 share이 되겠죠. Shall we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공원에 갈까요? Yes, let's go 예, 갑시다 or 혹은 No, let's not go anywhere 아니, 아무데도 가지 맙시다 두 가지 대답이 다 가능하겠죠? 정답 확인해 보죠. Shall we go to the park this afternoon? Yes, let's go No, let's not go anywhere 다음은 조동사로 묻고 조동사로 답하는 문제죠? 그럼 함께 보죠. 다음 3번 다음 공란에 적당한 말을 써넣어라 1번 May I write a letter with a pencil? May I ~~ 하면 ~~ 해도 좋습니까? 이런 말이니까 연필로 편지를 써도 좋습니까? 이런 말이죠? Yes, you blank 긍정이니까 여기는 may가 들어가야겠죠? Yes, you may 예,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2번 May I go on a picnic next Sunday? Go on a picnic은 소풍을 가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다음 일요일에 소풍을 가도 될까요? 이런 말이죠? No, you blank blank No가 들어갔으니까 아니오,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May로 물었으니까 May로 답하면 되겠죠? No, you may not 아니오, 안 됩니다 또 허가를 나타내는 May의 부정형은 좀 더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Must not으로도 쓸 수 있죠? No, you must not 두 개가 다 가능하죠? May I go on a picnic next Sunday? No, you may not No, you must not 3번 Must I go there now? 내가 지금 거기에 가야 합니까? Yes, you blank Yes로 답했으니까 네,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must가 되겠네요 Yes, you must 정답 확인해 보죠 Must I go there now? Yes, you must 4번 Must I come back before noon? Come back은 돌아오다 이런 말이죠? 나는 정오 전에 돌아와야 합니까? 이런 말인데 No, you blank not 아니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괄호 속에는 need가 들어가야겠네요 No, you need not 아니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나 의무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한다 Must의 부정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 need not이나 혹은 don't have to가 된다고 했죠? 잘 알아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Must I come back before noon? No, you need not 5번 Would you like to borrow this book?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죠? 따라서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시고 싶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당신은 이 책을 빌리고 싶습니까? Thank you I blank 모두가 들어가면 되겠죠? Thank you I would 감사합니다 빌리고 싶습니다 I would I would I would like to borrow that book에서 나머지를 생략하고 I would 만 남은 거죠 정답 확인해 보죠 그럼 다음 연습 문제 4번을 풀 차례죠 함께 보죠 연습 문제 4번 다음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어 써라 먼저 문제 들어보죠 그는 영어를 매우 잘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미래로 고치려면 미래형 조동사 we를 쓸 수 있는데 조동사 다음에 또 조동사 can이 나올 수 없으니까 can을 be able to로 고쳐서 he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very well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는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었네요 can의 미래는 will be able to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다음 2번 나는 독일어를 매우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이런 말인데 역시 미래로 바꿔 쓰라고 했네요 must의 미래형은 will have to죠 I will have to study German very hard 뜻은 나는 독일어를 매우 열심히 공부해야만 할 것이다 3번 3. He has to start tomorrow 그는 내일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꾸라는 문제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니까 does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는 조동사 does가 왔으니까 has는 동사원형 have가 돼야겠죠? does he have to start tomorrow? 이렇게 되고 그는 내일 출발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됐네요 다음 4번 4. She has to walk all day 그 여자는 온종일 걸어야 합니다 이런 말인데 부정문으로 고치라고 했네요 역시 3인칭 단수 현재니까 does를 써야겠죠? 즉, she does not 또는 줄여서 she doesn't have to walk all day 이렇게 되겠네요 그 여자는 온종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5번 5. Jack must help his father Jack은 그의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을 과거로 고치라고 했죠? must에는 과거형이 없으니까 의미가 같은 have to로 고쳐서 이것을 과거형으로 고쳐야겠죠? 즉, Jack had to help his father Jack은 아버지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6번 6. He must be a fool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말이니까 부정문으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는 바보일 리가 없다 이렇게 고쳐야겠죠? 뭐뭐일 리가 없다 하려면 cannot을 쓰면 되죠 He cannot be a fool 그는 바보일 리가 없다 must가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일 때 반대말은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can I should 된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방금 살펴본 조동사의 용법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 보죠 연습문제 5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공란을 채워라 1번 Jimmy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Jimmy는 바이올린을 매우 잘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Jimmy blank, blank, blank play the violin very well 빈칸에는 조동사 can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야겠네요 be able to를 쓰면 되겠죠 Jimmy가 3인칭 단수니까 괄호 속에는 is able to가 들어가면 되겠죠 Jimmy is able to play the violin very well 뜻은 똑같죠 Jimmy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Jimmy is able to play the violin very well 2번 Tom was not able to swim fast Tom은 빨리 헤엄칠 수 없었다 이런 말인데 Tom blank, swim fast be able to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시제는 과거니까 시제의 일치에 의해서 could 그리고 not이 있으니까 could not이 되겠네요 그런데 괄호가 하나니까 could not을 줄여서 couldn't를 넣어줄 수 있겠죠 Tom couldn't swim fast 정답 확인해보죠 3번 You need not come here tomorrow 당신은 내일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You blank, blank, blank to come here tomorrow Need, not은 Do not have to 바꿔 쓸 수 있죠 You do not have to come here tomorrow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need not 또는 do not have to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You need not come here tomorrow You do not have to come here tomorrow 4번 He could not drive a car 그는 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He blank, blank to drive a car 괄호 속에는 뭐, 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could not은 was not able to 또는 were not able to 를 쓸 수 있는데 주어가 히로 3인칭 단수니까 was not able to 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괄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was not을 줄여서 wasn't able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He could not drive a car He wasn't able to drive a car 5번 He must do the work at once At once 하면 당장, 곧 이런 뜻이니까 그는 당장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He blank, blank do the work at once Must는 have to 바꿔 쓸 수 있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희니까 괄호에는 has와 to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He has to do the work at once 정답 확인해보죠 He must do the work at once He has to do the work at once 6번 When are you going to visit him? Be going to 동사원형 하면 뭐 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언제 그를 방문할 예정입니까 이런 말이죠 When blank, you blank him Be going to 조동사 will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에는 will 그리고 두 번째 괄호에는 visit가 들어가면 되겠죠 When will you visit him?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7번 You shall go to the movies You shall 말이 나오면 You shall die 생각하라고 했죠 나는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You sha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You shall go to the movies 하면 나는 네가 영화 보러 가게 하겠다 즉 나는 네가 영화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역동사 let을 써서 I will let you go to the movies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네요 그럼 blank에는 let 그리고 go 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You shall die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You shall go to the movies I will let you go to the movies 8번 Shall he go there tomorrow? Shall he 동사원형? Shall she 동사원형? 하면 내가 그를 또는 그 여자를 뭐뭐하게 할까요? 이런 의미로 말을 듣는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이런 걸 3인칭의 의지 미래라고 하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shall he 동사원형이나 shall she 동사원형은 shall I make him 또는 shall I make her 동사원형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blank에는 make him go 가 들어가서 shall I make him go there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또는 make 대신에 같은 사역동사인 have을 써도 좋겠어요 shall I make 또는 have him go there tomorrow 내가 그로 하여금 내일 거기에 가게 할까요 이런 말이죠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다음 연습문제 6번도 역시 조동사에 관한 문제죠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적절한 조동사를 골라보세요 연습문제 6번 다음 괄호 속에 can, cannot, may, may not, must, must not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써넣어라 1번 one blank keep one's promise or word keep one's promise 또는 keep one's word 하면 약속을 지키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one은 일반인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문맥상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네요 must가 들어가면 되겠죠 one must keep one's promise 혹은 one must keep one's word 만약에 약속을 어기다 하려면 keep 대신에 break를 써서 break one's word 또는 break one's promise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정답 확인해 보죠 one must keep one's promise 2번 you blank speak ill of others speak ill of ~~ 하면 ~~에 대해 나쁘게 말하다 헐뜯다 이런 말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괄호 속에는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이 들어가야겠네요 you must not speak ill of others speak ill of 의 반대는 니들 대신에 왜 를 써서 speak well of 하면 ~~에 대해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 되죠 참고로 함께 알아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you must not speak ill of others 3번 you blank stay here as long as you like as long as ~~ 하면 ~~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까 당신이 좋을 동안은 여기 머물러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되면 적당하겠죠 따라서 괄호 속에는 허락을 나타내는 ma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죠 4번 we eat so that we blank leave so that 주어 can 혹은 so that 주어 may 이렇게 쓰면 주어가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 뜻이 있죠 can이나 may가 들어가면 되겠죠 해석하면 we eat so that we may live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정답 확인은 may만 넣어서 해보죠 we eat so that we may live 5번 blank you be happy may 주어 동사 이런 형식으로 쓰면 ~~하소서 이런 뜻으로 기원문이 되죠 정답은 may가 되겠네요 may you be happy 행복하소서 이런 뜻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7번은 영작 문제죠 지금까지 배웠던 조동사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7번 다음 우리말을 영작하여라 1번 내가 너에게 이 책을 주겠다 a에게 b를 주다 하려면 give a b 하면 되는데 미래니가 조동사 we를 함께 써줘야겠죠 내가 주겠다 i will give 너에게 you 이 책을 this book i will give you this book 정답 확인해보죠 2번 그는 매년 여름에 시골에 가곤 하였다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표현으로는 would나 used to 부정사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매년 여름이라는 규칙적인 습관이니까 used to 부정사를 쓰는 게 더 낫겠죠 시골은 the country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는 시골에 가곤 하였다 he used to go to the country 매년 여름에 every summer he used to go to the country every summer 그런데 참고로 알아둘 게 있는데요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 used to는 규칙적인 습관을 쓴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구분 없이 쓴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3번 그는 내일 오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뭐 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는 may가 있죠 부정이니까 may no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는 내일 오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he may not come tomorrow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4번 그가 말한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뭐 뭐임에 틀림없다 하려면 must를 쓰면 되죠 그가 말한 것 하려면 뭐 뭐라는 것 이런 뜻의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what he said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따라서 그가 말한 것은 what he said 사실에 이런 뜻으로는 형용사 true가 있으니까 사실임에 틀림없다 must be true 정리하면 what he said must be true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what he said must be true what he said must be true 5번 너는 내일 여기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 뭐 뭐하는 것이 더 낫다 하려면 may as well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떠나다 하면 동사 leave을 쓰면 되니까 여기를 떠나다는 leave here 따라서 너는 내일 여기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 you may as well live here tomorrow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you may as well leave here tomorrow you had better leave here tomorrow 여기까지 2부 10장 연습문제 다 풀어봤는데 오늘 배운 조동사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종합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